으하하하하하하 으에에에에에에에에 a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더지입니다 네 오늘도 마블 스파이더맨으로 돌아왔는데요 예 저번에는 필스크를 자꾸 끝났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아 우잉 봄 실례합니다 달려 달려 우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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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 하고요 스윙 우잉 이번에도 어떤 모험이 있을까 저도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오케이 도구도구 헬로게임 죄송해요 우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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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에야 여기다 아 또 저기다 농담입니다 괜찮네요 이 사람 누굴까 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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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그 그 그 이름이 완전히 기억하네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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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옥타비우스 아 옥타비우스네 이제 기억나네 옥타비우스 저기 자막이 나왔잖아 어우 괜찮겠지 어 다행이다 어 어 어 좀 무례하시네 좀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좀 유명하지 물론 네 저도 고쳐야됩니다 그 점은 고쳐야됩니다 뭐예요 요즘 세상은 성격 고쳐야되는 사람 저도 포함이야 나의 부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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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움직여보기 오우 어 제대로 안 움직여져 뭐가 문제야 내가 확인해줘야지 음 뭐가 어 뭐야 문제가 세가지야 어 이거 뭐야 의사의 동력조절 동력조절기가 파손됐습니다 동그라미 누르면 계속 진행합니다 녹색 시작 부품과 주황색 마지막 부품을 연결하십시오 동그라미를 누르면 계속 진행합니다 이거 실화냐 음 이렇게 수리하는거구나 뭐 일단 전 대충 알아서 연결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초록색 선 같은 에너지가 여기 노랑색에 연결해야 돼요 됐다 예 됐네 오케이 오케이 어떤 회로 부품 특정 방향으로만 연결할 수 있 아 아 이런 화살표 있는거 이건 잘해야되겠다 잘 안될수도 있으니까 음 어 불안해 그러면 제거하고 이걸 해놓는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해놓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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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오케이 이제 뭐가 문제야 오케이 아 아 이런거 뭐지 큰걸로 해놓는게 제일 아쉽네요 저는 운이 좋게도 맞았네 오케이 됐다 완료 된거야 이제 성공 된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해냈습니다 하 오케이 어디 한번 보자 훨씬 낫네 여러분 그쵸 훨씬 낫죠 아까는 아까는 이렇게 위로 올리지도 못했는데 응 으응 와 좋다 음 저기 어디가 오 죽이러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가자 미확인 물질을 발견 뭔데 알았어 미확인 물질의 파펜을 사용해서 스펙트럼과 스펙트럼의 흡수성과 일체 시켜 아 그게 뭘해야 될지 알겠어요 이렇게 잡고 여기 넣기요 일치하는거 오케이 여러보들 이런 것도 해야 된다니 ㅇㅋ 응 나가는게 좋겠지 박사ㅋㅋ 일단 박 사님은 어딨어? 어? 박수님 어딨어? 어디? 여기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? 그건 좋지 근데 방해를 안 하기 위해선 가는 게 좋겠다 수트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이젠 뭘 해야 돼? 어? 왜 이렇게 멀어 이번엔 언제든 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다 오케이 알았어 아 그럼 뭐 해야 될 게 더 많다는 거네? 실험실에서도 할 게 있다는 거냐 아 피스크가 이제 저격을 냈다고? 수네드 다 누구지? 나중에 알게 될 거 같은데 와우 봅시다 제이미슨이네 뭐야? 뭐야? 스파이더맨이 뭐? 스파이더맨 착하잖아 막 도시도 고아드려 그... 프렌드리 네이버허트 스파이더맨 그 영화에서 들어갔잖아 네 네 네 네 이 사람 왜 이렇게 이게 야 이 사람 왜 이래 스파이더맨 잘하는거야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쵸 아 귀 쫌쭘 멀리 가도 돼요 음 아 아 아 아 뭐 괜찮아요 방송 마세요 저 방송하는 사람 좀 이상하죠 그쵸 여러분들 의외의 스파이더맨은 불만없고 그쵸 뭐야 사보터 저 주라겔의 에블루션에서 저 사보터추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지 않았어요 제가 보안 부서의 말을 안 들었다고 보안 부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 형님 이 타워만 보자 오케이 오오 뭐야 저거 느낌병 뭐야 뭐야 무단침입이라고?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이 녀석들 깐패 맞네 아 이 녀석들 어 뭐야 막았어 근접무기를 드는 적은 대부분의 근격을 막지만 에어런지 공격은 못 막는다 던지는 물건 거미줄건 어 오케이 아 어떠냐 너 저기있어 어허 으응 으응 으아 이 녀석아 피니셔야 이건 피니셔야 아하하 나이스 오케이 뭐 피스크보단 쉽네 아야 아야 아아아 아 이 녀석들 참격받아야되겠네 vou겐 음 처리됐다 예스 예에에에에에에֣ 예에에에에에에에이 여기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어? 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죠 이래 어 뭐야 어 저기 둥지 크네 피스크 아니야? 탈출했어 벌써 브루트야 아 오케이 뭐라야될지 알겠어 약간 피스크같은 녀석이야 으! 으! 우와 비! 아! 아! 소리가 넌 으! 우와 마지막 처리해야되 저거 오케이 빨리 오케이 회복 회복해 흐! 오! 아 맞을 뻔했다 아! 왜 안 묶여져 뭐야 왜 안 돼 오케이 젠 처리됐다 아아 아우 왜 안 묶여져 얘는 피스크보다 더 덩치긴 하죠 좀 참격받아야 되겠는데 어디있어 아아 아하 아 진짜 거미줄은 아 된거야? 처리 다 된거야? 아 처리됐네 쟤 아 이 녀석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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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녀석이 으앗 빠암 예스 아 저 브루트니여서 만만치 않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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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아 아 아 있고 에스, 그의 곳이 이름이 있습니다. 를 봤어요. 보았을 원하는가? 이쪽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가? 사과한 마음이 있네요. 엄마가 그걸로 만들었을 때다. 내가 못먹었을 때... 오래간동안.. 를רא는데.. 감사합니다, 뇌이프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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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타워있다 왜 무슨 소리야 워맨션 오케 이 타워 크기 크네 큰게 됐다 오 저 가방 뭐야 저 가방은 뭐였을까 가보자 나도 궁금하다 얼른 알아내자 음 저 가방 잃어버렸나봐 어렸을 때 아 뭐야 뭐야 어? 첫 데이트 메뉴 어 엠제 아 알겠어 두개 봐야겠다 오케이 어 강도 이제 강도까지 55개 어 어우 얼마나 얼마나 많아 쟤 강패 스파이더맨이 있으니까 다 처리해야지겠지 뭐 에이 펠라스 아 스파이더맨 슛 에 에 에 에 에 아야 와 건방진 녀석들이네 꽤 다 처리됐다 다 처리됐다 어 뭐야 더 왔어 이 녀석들 오 어어 논초리 느끼어 있고 처리 다 됐다 으에에에에이 서리 다 됐다 괜찮으세요? 다들 좋아한다 파이도 generates 팔 스파이더맛op이라는 거 스파이더컵은 좀 이상하긴 하다 은퇴하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 오케이 유리 와타나 앞에는 스파이더컵을 싫어하는 중 실화할 것 같다 왠지 이렇게 됐다 병화유지 와 2,500 와우 레벨업 레벨3에다 이제 예스 콜론 아 이제 슈트가 망가진 걸 알아채네 어디 가야되지 이제 어디 가야되 어디 가야될까 어디 가야될까 어디 가야될지 알려줘 아 이건 그럼 지도 나오네 어딜 가야될까 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된다 이거지 그러면 가면서 탑이나 수리하고 가자 뭐 오토 돈을 먹으러 간다고 오케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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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탑이나 수리해 탑 더 많이 수리해 쓸 좋다 건너뛰어 너무 오래걸리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또 다운탑 뭐 배냥이다 이걸 먼저 해봐야겠다 살짝 슬금 슬금 이게 또 뭐라고 됐네 셀카 아 고소공 쪽이 있었어 피터 아 아 오케이 오 이거 너무 크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마지막 이거겠지 이거 건너뛰고 너무 오래걸리니까 죄송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는걸 원할텐데 네 아 이거 멀리간다 이거 거미줄이 오 이거 뭐야 왜이렇게 복잡해 이건 이렇게 됐다 적용범위 완료 나이스 오케이 좋은 소식이야 어허 얼른 여기로 가자 아 심하게도 파전됐네 어 오 예예예예예 수트 숨겨 빨리 수트 숨겨 아 들켰네 이제 당연히 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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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비밀 지켜주겠다니 이거 착하네 아 음 음 뭐야 이거 얼굴에 쪽지 붙여서 아 아 아 아 아 책을 이메일 확인하라고 책을 이메일 확인하라고 으흠흠흠흠흠 으흠흠흠흠 수트로 만들어줬나 수트로 만들어줬나 아이린 對啊 isierung 길게 누르면 수트 제작 오 enabled 안된 아 여기서 뭐 범죄나 뭐 가방같은거 얻을때 토큰 없잖아요 그걸로 많이 얻으면 수트를 얻을 수 있다는거네요 와우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알겠어 와우 이제 수트 여러가지 볼 수 있는 그냥 스파이더맨 수트 말고 좋네 와우 디자인 바라이 수트 여러가지 수트를 가진 스파이더맨은 몸이 곧 시작합니다 아 여기 나무에 섞였네 이거 클로징하기는 안좋은 자리다 여기 옥상에 올라가있죠 아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